조효재 씨랑 친구들이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조효재 씨는 수재가 맞습니다. 수능 500점 만점에 437점.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, 정정. 왜요? 420점 때였어, 420점 때. 잘 본 거잖아. 이제 장원 씨가 지금 과학고등학교. 그렇죠. 조기 졸업. 조기 졸업. 이번 조기 졸업이고. 고등학교 3년을 안 다녔어요? 카이스트를 갔는데 대학을 응시를 하죠. 응시를 하고 시험을, 저는 시험을 보지는 않았고. 스카웃 됐어요? 저 때부터 없어요, 스카웃은 아니고. 그냥 원서 내고 합격 통지를 받고. 수시 같은 거였네요? 그렇죠, 그렇죠. 사실상 게스트가 이렇게 같이 묶여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. 알고 있어요? 알고 있어요? 알고 있구나. 알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얘기하잖아. 아니 근데 두 분은 왜 그렇게 약간 개와 고양이 같은 관계가 됐어요? 뭐 뭐. 너무 저렇게 말로내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. 아 저도 괴롭히지 않네. 그렇지 않아. 그러니까 두 분이 해외 다니면서 친해졌죠. 그리고 얘가 날이 갈수록 더 얼굴이 안 좋아져요. 근데 중요한 건 놀랍게 눈은 아시죠? 내가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보이잖아요. 이번에 건강검진 같이 했습니다. 아 홍길동전을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, 둘이. 58kg 나왔나 그때? 네? 57kg. 스기보다 6kg 말랐어요. 아주 그냥 오늘 오른쪽에서는 난리가 났네요. 그래요? 스기보다 6kg 말랐어요. 오늘 보니까 40대인 것 같아. 왜냐하면 더, 더 요즘 바빠가지고. 엄청 빠졌던 얼굴이. 네.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그 5명 중에 제가 1등 나왔어요. 위가 핑크빛 식도까지 다. 여기가 다.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. 그게 건강의 척도는 아니니까. 의사선생님이. 아니 아니고. 이게 척도는 아니잖아요. 이제는 위가 쎄 삥? 근데 뭐 그 얘기에다가 말하는데 형이랑은 저는 너무 좋은 관계고. 그렇죠. 제가 너무 또 좋아하고. 좋아해서 좀 앵기는 것도 좀 있고. 이게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또. 그럼요. 허투루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걸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왜냐면 이 아이의 또 앞의 미래를 위해서. 또 말 하나 잘못해서 그게 나중에. 그게 이제 대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이게 아니라. 한 번에 한 번에.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있는데. 스타일 스타일.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. 빗나가면. 안 됩니다.